이 사건의 핵심은 그냥 둬도 될 거를 왜 매장을 했느냐. 그런데 지금 확실히 문제가 되는 건 저항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새 부쩍 더워진 8월의 어느 날. 딸 이씨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전화를 돌리느라 바빴습니다. 친정집에 며칠째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도 더운데 70 넘은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더구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둘째 남동생 부부도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감은 더욱 컸습니다. 처음에 친정집에 왔을 때 막내 동생이 하는 말이 부모님이 지방여행을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서 친정집에 또 찾아갔죠. 딸은 열흘 넘게 부모님과 가족들이 연락되지 않아 친정집에 두 번째로 찾아갔습니다. 얼핏 보기엔 특별할 것 없던 익숙한 풍경. 다른 건 오직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3층짜리 복합건물에서 부모님 외에도 남동생 부부와 13살 된 조카 딸 등 일가족 5명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딸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뭔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문감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의문의 얼룩. 검붉은 얼룩은 쌀부대에도 묻어있었고 1, 2층 거실과 계단 복도의 벽 일부가 새로 도배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상함의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마당을 보는 순간 딸은 불안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앞마당을 누가 파헤쳤다가 덮어놓은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냄새. 따님분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고 바로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정황을 파악한 수사팀은 급히 집을 향했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살인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고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 일부가 시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마당을 파헤친 수사팀.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10대 소녀의 처참한 모습. 그건 조카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그 밑에서 나온 부모님과 동생 부부의 사체. 일부 사체는 옷이 벗겨져 있기까지 했습니다. 검시 결과 이들은 모두 머리 뒷부분과 이마의 둔귀로 두세 차례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망치다 둔탁한 방망이로 공격을 가했음이 밝혀졌지만 더운 날씨 탓에 사체의 부패가 심해 범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들 일가족 다섯 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것일까. 수사팀은 우선 노부부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노부부의 어린 손녀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아 채무 혹은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 가능성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1993년 당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희동 일가족 안매장 사건은 그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열흘 사건은 1993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70대 노부부 그리고 30대 아들 부부 그리고 13살인 딸까지 무참하게 살해해서 안매장시켜서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당시에 교수님께서는 이게 워낙 유명했던 대대적인 보도가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당시 일가족들이 한 가족에 산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다섯 명을 제압으로 해서 살해를 하고 한 건물에 있는 3층짜리 건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범행 자체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가장 크게 구분해야 될 게 내부자냐 외부자냐 이게 이제 가족살인이냐 아니면 강도살인이냐 어떤 원한에 의한 거냐 3가지 시체가 발견된 건 마당에서 5구가 발견됐는데 어쨌든 5명을 동시에 죽이긴 어렵다. 그럼 범인이 하나나 혹은 둘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디든 먼저 제압을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부부를 공격해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아들 쪽을 공격해서 살해했던 반대가 됐든 어쨌든 순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순차적인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는 있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어디에 누가 살고 몇 명이 살고 또 어디에 누가 어느 그런데 그게 그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살인과. 그러니까 이 집의 특성상 가게도 운영하고 당시에 또 이제 90년대는 이게 굉장히 사생활 이런 게 많이 없어서 노출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위치나 이런 걸 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구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감과 질의감이 있다고 하는 게 꼭 가족살인이냐 이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 안에 이 안에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낱마당이요. 만약에 강도살인이나 이런 범인이라고 하면 왜 매장을 해요 두고 갈 수 있죠. 도망가면 되잖아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그냥 둬도 될 거를 왜 매장을 했느냐. 그럼 매장한 것이 시간을 벌기 위한 거냐. 강도살인범이 무슨 시간을 벌어요. 시간을 벌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나도 지가 도망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시간을 벌고 그것을 굳이 은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데 은폐도 되게 어설퍼요. 냄새가 났고. 그럼 냄새가 났다는 건 뭐냐 하면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덮거나 아니면 뭔가 냄새가 안 날게 할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나무가 죽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열흘이나 일주일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다 그런 걸 알아서 그랬나.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설픈 매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흔적도 남겼어요. 정은 없는데 이런 거 피가 튄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거는 지운 것 같아요. 얼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시대상에는 좀 감안해야 되는데 93년입니다. 이제 dna 수사가 활성화되지 전인이기 때문에 물론 도배를 좀 일부 했다라는 것 자체.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은폐를 굳이 할 이유가 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내부자겠죠. 도배를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지운 혈흔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못 지운 혈흔이 있다는 건 잘 몰랐다는 거죠. 혈흔이 잘 안 지워져요. 그걸 이렇게 물감 지어서 지우는 게 아니니까 약간 좀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그런 나이가 조금 적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 그리고 당시 93년이니까 이춘재 사건을 생각하면 94년쯤이니까 아마 dna는 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지문은 만약에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내부자라고 하면 지문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지금 확실히 문제가 되는 건 저항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아들 내 부부는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속절없이 살해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거는 순차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좀 얼굴을 알아서 남편을 먼저 제압하고 나중에 이런 형태가 아닐까. 그리고 매장 순서도 일정 정도 순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정의 순서일 수도 있고 살해의 순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죽이고 이렇게 할 건 아니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 이런 것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CCTV도 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사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요. 경찰은 주변 탐문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돈을 노린 살인사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숨진 노부부가 일대에서 유명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노부부가 살던 집은 100여평으로 3층 건물에 93년에 시가 10억 원을 호구하는 건물입니다. 돈 많은 노부부가 건물 한쪽에 살린 집 차려놓고 둘째 아들하고 사는 점을 노린 강도 소행으로 보입니다. 사건 직후 수사팀은 안방 금고에서 폐물과 토지 가옥 문서, 수표와 현금, 통장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시나 재산을 노린 금전 범죄인 것일까. 하지만 강도가 벌인지 치고는 수법이 너무나 대담했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1층에는 전자대리점, 2층에는 미술학원이 운영 중이었고 3층엔 숨진 둘째 아들이 당구장을 운영했기에 이 집과 일대를 오가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보는 눈이 많은데 마당에 시신 5구를 묻는다는 건 웬만한 감욕으로는 쉽지 않죠? 면식범이거나 이 건물 사람들과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마당을 파헤친 흔적도 공범의 존재를 의심케 했습니다. 경찰이 마당 정원의 구덩이 깊이를 조사해본 결과 2미터 넘게 파헤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보는 눈이 많은 건물 앞마당에서 이 일을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공범 존재 여부부터 살인에 쓰인 무기,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찾아내야 하는 상황.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본 조사를 하던 도중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3층 주택에 인근에 살고 있었던 그 집 막내 아들이 구덩이를 팠다는 진술. 이는 사실일까?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과 얼추 비슷한 날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인부가 맞는 걸까? 아니면 목격자가 범인을 인부로 착각한 것일까? 경찰은 인근을 수소문해서 공사를 했다던 인부들을 찾아봤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시신을 매장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공범인 것인지 아니면 하수도 공사로 생긴 구덩이를 누군가 이용해 가족들을 안 매장한 것인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상황. 경찰은 공사를 왜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근에 사는 막내 동생 이씨를 불러 진위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마당 배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일손이 필요해서 친구 두 명을 불러서 함께 공사를 했습니다. 수고비로 친구들에게 5만원씩을 줬다는 이씨의 진술. 딱히 수상할 것이 없었던 이 진술에 경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건 초기, 딸의 진술과 묘하게 이어지는 지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친정집에 왔을 때 막내 동생이 하는 말이 부모님이 지방여행을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집에 돌아왔죠. 당시에 집에서 없어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폐물, 금, 현금, 통장 이런 것들은 흔히 강도가 가져갈 만한 것들인데 토지가옥문서를 가져갔다는 것. 90년대에 이게 타인이 가져가서 본인의 재산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요? 토지가옥문서라고 하면 집문서라고 하죠. 보통 집문서라고. 93년이면 당시에는 이걸 팔려고 하면 위임장하고 집문서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건 명확히 내부자 소행이죠. 외부자한테는 광무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청부가 아닌 이상. 폐물은 아니든 바뀌든 내부자든 외부자든 갖다 팔으면 되는 거니까 통장은 왜 가져가느냐. 강도가 통장을 왜 가져가죠? 그런데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살해하기 전에 비밀보건으로를 이렇게 해서 그때가 94년이니까 금융실명제가 되기 전이거나 왔다 갔다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강도라고 해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또 수표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금전 범죄로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돈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들어왔다가 죽이고 또 그걸 본 아들 쪽도 죽이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죽였다. 강도라고 하면. 그냥 돈 있는 쪽만 죽이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앞마당에 구덩이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게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었고. 전자대리점이잖아요. 1층. 당시 전화기나 이런 가전 같은 걸 팔았던 그런 느낌인 거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미술학원도 마찬가지. 또 한 가지는 구덩이가 아들이 여기를 팠다라는 진술이 있어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범인이라면 대놓고 이렇게 막 인부도 있고 또 유동인구가 있는 곳을 파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판 사람은 맞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친구한테 5만 원씩 주고 팠다. 배수공사 때문에 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의 친구들은 그냥 판 거죠. 돈 주니까 판 거죠. 그러면 대범하게 만약에 막내 아들이 범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친구들한테 시켜서 거기에 유기하려고 그렇게 했다. 굳이? 굳이 왜 묻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교수님께서 시체를 보기 가장 좋은 곳은 공동묘지다. 파놓은 구덩이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판다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데 이 집에서 어떤 강도를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구덩이가 있다면 사실은 이용하고 싶은 이용이 편리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구정에 있었다고 하면은. 네.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것도 웃긴 건 강도가 들어와서 구덩이가 있다고 묻고 가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강도라고 하면 안 했을 거다. 차라리 불을 지르지. 이 누나의 진술이 앞에 한 번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막내 동생이 부모님이 지방 여행을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처음에 이상해서 갔을 때 안심시켜서 갔다가 그래도 그래도 연락이 안 돼서 다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발견한 거거든요.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얘기도 하고 그러겠죠. 가족 여행이니까. 거의 매일 통화를 했던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당구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닫는다고 하는 뭐가 있었을 텐데 다 석연치가 않아요. 막내 아들에게 의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체의 부패 정도를 봤을 때 십수일 전에 사례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사이 방문한 누나에게 막내 동생은 부모님은 여행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 더욱이 막내가 다른 목적으로 팠다는 2미터의 구덩이에서 우연치 않게 매장되어 있던 시신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막내 동생 이씨를 다시 불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왜 배수 공사를 했는지 당시에 왜 부모님의 여행을 갔다고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돌려고 하는데 거울에 아버지 망치를 내리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어두워 보였어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아버지 팔 잡고 슬갱해서 망치 뺏어가지고 아버지 내리쳤어요.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큰일 났다니 형한테 밑에 내려갔는데 형도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 저렇게 다 형수, 조카. 아버지가 먼저 이씨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망치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1층으로 내려와 보니 일가족은 이미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진술은 뭔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막내 아들 이씨가 평소 돈 문제로 아버지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그가 평소에 공격적이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 그 집 막내 아들이 노름에 빠져서 1500만원 정도 빚을 졌어요. 게다가 막노동이나 하고 또 번도는 술 마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막내도 화가 나니까 맨날 술에 취해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화내고 행패를 부렸어요. 이 동네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이씨를 압박했고 결국 이씨는 자신이 살해한 것이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 아버지만을 죽였을 뿐 다른 가족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씨. 만약 아버지만을 살해했다면 마당을 파면서까지 일가족 모두를 안매장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은 마당 공사를 했던 이씨의 친구 두 명을 찾아냈고 공범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아 예전에 용역회사 있을 때 알게 된 사이예요. 마당 배수공사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2미터 깊이로 깊게 파줬습니다. 그리고 수거비로 5만원씩이나 뭐 듀득하게 줘서 기분 좋게 일했을 뿐이에요. 현재 가치로 40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아서 구덩이를 파줬다는 친구들은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경찰 역시 수사를 통해 공범 여부를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씨는 왜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것일까. 먼저 이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두새 아버지가 늘 싫었어요. 저는 도와주지도 않고 둘째 형님만 신경 쓰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만 살인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돈 문제로 아버지와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당시로선 큰 금액인 1,500만원의 빚이 있었고 걸핏하면 만취 상태로 귀가해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이 빚을 다 못 갚으면 죽는다며 가족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적도 많았습니다. 보다 못한 이씨의 아버지가 200만원을 갚아주기도 했다는 진술로 확보였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이씨는 살해의 이유가 꼭 돈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나도 그렇게 몰리지 않고 형제들도 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도 관심을 줬으면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라도 했던 것일까 둘째 형만을 사랑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자 반발심이었던 것일까 돈이 아닌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진술한 이씨에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집에서 가져간 돈이 한 여인에게 고스란히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하고 나중에 아버지만을 노렸는데 나머지는 죽어있었다는 이거 마지막까지 주장을 한 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이상하죠 행동 자체가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자기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버지와 갈등 몸싸움도 있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 죽인 건 맞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본인이 아마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준 상황 때문에 맞이 못해 첫 번째는 이였고 그럼 나머지는 누가 죽였냐 결국은 아버지가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와 여러 가지 노름빛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갖고 혼도 많이 났고 막 그러겠죠 모욕도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나 형이나 누구 편을 들었을게 당연히 아버지 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몰살할 생각을 했을 가능성 이건 뭐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 같아요 둘째 형만을 예뻐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이게 이야기가 있는데 앞에서도 지금 저희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둘째 형 내외까지 다 죽이고 그 딸까지 이렇게 죽여서 안매정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하고 좀 겹쳐서 감정적인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상속을 노렸다 상속을 노렸다 이거 다 죽이고 그러면 이유가 되죠 어차피 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한테 갈 거고 그런데 또 큰 형이 또 해외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화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비율이 있고 되니까 아마도 이 지금 같이 사는 둘째 형이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본인은 일종의 내팽개쳐진 자식 이런 느낌이어서 본인 이 부분까지 여부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자처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일종의 변명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는 것을 금방 알아채를 수 있으니까 이 김에 다 죽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한번 피를 보고 살해를 하게 되면 통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특이했던 점은 일가족을 죽이고 그 집에 한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도주 같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증거인멸로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으로 결국 들키지 않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게 그래서 목적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유산 집 이런 것들은 자기가 도주를 가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인 범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니까 거기에 비해서 너무 시체 처리가 어설프고 뭐 93년이니까 그건 그 부분에서는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을 수 있겠다 그게 바람직하거나 도덕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아버지 그냥 어디 가셔가지고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왜 너만 있어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가셨고 둘째 형은 어디 갔는데 그런데 뭐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프로필이 앞에서부터 계속 뭔가 좀 모자란 듯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술도 계속 뒤죽박죽하고 판단도 사실은 결국은 잘 생각해보니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그러면 본인이 주도한 게 아니라 여기서 금품이 다 누구한테 갔다 왔다 하면 그한테 가스라이팅이라든가 그루밍을 당해서 분노를 키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잘 모르는 부족한 노절한 논리에 의해서 공격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가져간 돈이 한 여성의 집에서 다 발견해 통장까지 발견이 됐는데요 그거 관련된 상황하고 이유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은 안방 금고에서 폐물과 토지 가옥 문서 수표와 현금 통장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금전관계 동기에 대해서 이 씨를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횡설수사라던 이 씨도 증거를 하나둘 들이대자 자신의 혐의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토지 가옥 문서 등은 애인에게 줬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애인의 집을 수색해서 물품 모두를 발견했습니다 대체 왜 이것들을 애인에게 다 넘긴 것일까 하지만 경찰은 애인의 사주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연상의 여인은 수년 전부터 이 씨와 만나왔던 사이 경찰은 그녀에 대해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왜 가족을 다투기고 돈을 빼내 애인에게 준 것일까 사건 당일 이 씨는 빈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보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에 취한 이 씨가 새벽 5시경 2층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깨워서 돈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신발장에 있는 망치를 들고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서 아버지와 옆에 있던 어머니마저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망치를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향했고 1층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까지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망치와 피가 묻은 이불은 인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지가 형만 아끼고 챙겼기 때문에 형과 형 내 가족까지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 씨의 증언과 달리 형 내 부부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신경 써준 것 뿐이었습니다 앞대가 맞지 않은 진술과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이 씨의 이야기 횡설수설 진술을 내뱉던 이 씨는 평소에도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감정 컨트롤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둘째 형 부부의 성실함과 장애를 생각하기보단 오직 자신의 처지만을 비관하고 돈만을 요구했던 이 씨 이 집의 장남 역시 캐나다에 이민을 가 있었으나 역시 상속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왜 죄가 없는 조카까지 살해했는지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냥 뭐에 홀렸나봐요 모르겠습니다 왜 죽였는지 네 당시에 신원이 공개가 됐고요 가족 살해인 범의 이름은 이호성 당시 33살이었습니다 돈 문제로 일가족을 살해를 했고 돈을 빼돌려서 애인에게 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돈만 없어지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앞서서 다른 진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나도 그렇게 몰리지 않고 형제들도 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아버지의 재산이 뭔가 다 어지럽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조금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죠 아버지만 없었으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차별한다 아버지의 돈 때문에 자신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건 아니죠 캐나다로 가 있는 이민 가 있는 장남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나도 얘기도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무엇인가 감정적인 충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지속적으로 일종의 일탈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누나 하나가 있는데 누나가 17살 때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약간 청소년기에 뭔가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치료가 되지 않고 정신적인 큰 건 아니라 스트레스 상태가 됐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자기 부모나 형제를 죽일 정도까지는 그거는 설명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걸리는 게 연상의 연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범 여부가 여기서 공범이라고 하는 같이 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을 생각했던 게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한테 결국은 네가 이 모양이 이끌이 된 게 저 사람들 때문 아니냐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감화가 돼서 그쪽으로 감화가 심리적 감화가 돼서 공격성이 유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거 자기 유산 아니야? 그렇죠 당구장 차려준 돈?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들으면 약간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약간 좀 모자란 사람이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정신병원 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쉽게 귀 쏠림이 됐고 그 쏠림이 아버지와 감정적인 충돌이 생겼을 때 폭발했고 그 폭발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자기 어머니나 다 공격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연인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암시를 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같이 죽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왜냐 너무 떠요 2층에서 2층에 있던 공격인데 거기서 1층으로 내려가서 형 부부를 아이를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뜨고 심리적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부모를 죽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형도 죽여야 되겠어 이게 연결점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조카까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다른 요인이 있으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정도라고 하면 그 연상 여인한테 전화해갖고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이렇게 연결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수사를 했느냐 그런데 93년도의 수사로 봐서는 놓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한 가지 의혹은 이 집에서 다른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이 연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알고 있었다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결국 입을 닫고 있었다 이 정도는 의혹을 가져볼 만한 지점인 것 같고요 이게 당시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지금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기사 같은데요 93년 8월 27일 기사인데 종함서 봉잡았다라는 이야기로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형사과 직원들은 지난 23일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희동 이 씨 일가족 집단 살해 안배장 사건을 두고 종함서가 봉잡았다 잘되는 집은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며 몹시 부러워하는 눈치다 이는 이번 사건이 엽기적이고 충격적이긴 하지만 범행 윤곽이 처음부터 확연했던 데다가 범인이 막내 아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현장에서 붙잡혀 신고든지 불과 24시간 만에 사건 전모를 파악하고 증걸물까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종함서는 신고 당일 오후 2시 40분께 숨진 아버지 이 씨의 죽음을 처음 발굴했지만 연행한 범인으로부터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먼저 얻어내느라 언론 통보와 나머지 사체 본격 발굴은 오후 5시 30분 넘어서 시작해 이미 수중에 들어온 고기를 멋지게 요리하려 머리를 쓰는 흔적이 역력히 엿보였다 거의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죠. 93년대.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인간이 사람이 나선 게 지금 가족이 죽었는데 그렇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사건 자체가 부실했다는 건 연상연인에 대한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안 이루어졌다고 봐요.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네.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논리적 연결이 안 되는 지점인데 그런데 문제는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자백이 증거의 왕으로 생각해요. 그냥 자백 차이가 다 했다고 하니까 이런 거 이런 관행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런 기사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안타깝죠 이게. 이호성 같은 경우는 수감된 이후에 93년에 수감됐습니다. 주변의 동료 제수들의 진술에 의하면 말도 없고 평상시에 울다가 성경을 보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종교의 귀해서 나중에 이거 관련된 장로의 영상도 있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봐줬던. 그리고 이제 2년 지난 95년의 11월에 35세의 나이에 사형이 집행되어서 형장의 술로 사라졌습니다. 당시에가 김영삼 정권이어서 집행을 했죠. 이 사건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뭔가 인터뷰 영상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인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얼굴도 그대로 피해자 이름도 그대로 나가고 범인 얼굴도 그대로 나가고 해서 목소리나 인터뷰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있는데요. 뭔가 말투도 뭔가 좀 언울한 듯하고 법인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좀 모자른데. 모자른데 자기 부모랑 장애가 있는 형을 그리고 또 조카까지 죽였어. 이걸 뭐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 그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범행의 전개 과정과 이걸 찾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물론 사형이 집행이 되든 집행이 되든 않든 간에 정확한 사건을 파악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죽인 부모와 형 그리고 조카를 그 앞마당에 묻고 거기에 또 있었다는 게 뭔가 많이 비는데 왜 그대로 그냥 자백으로 그냥 퉁퉁해갖고 재판까지 간 부분. 이건 너무 쉽게 수사한 것이 독이 된 부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살해에 해당한 부모님 그리고 형 내외 그리고 11살 조카 살해에 해당했던 그런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들의 명복을 빚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